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알아두며 매우 쓸모있는 교통사고 대처법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또 역시 모두가 기다리는 교통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앞선 코너에서 어려운 법률용어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교통사고 관련한 법률용어 중에도 혹시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용어가 있을까요? 어려운 용어보다 한자 용어가 아직까지 많이 있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방송을 할 때 좀 쉽게 말한다고 인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도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걸 한번 고친 적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에 본다면 우마, 차마 이런 식으로 좀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차마가 정말 그 말마자가 맞아요? 이렇게 제가 여쭤던. 왜냐하면 말을 예전에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 보도 잘 구별해서 써야겠네요. 보도가 맞다는 거죠? 네, 정확한 명칭은 보도입니다. 보행자의 그 보인가봐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 여부도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아차하는 순간 정과가 생길 수 있는 이 위험한 사고. 이게 바로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까지 12대 중과실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정 변호사 지금까지 뭘 설명했느냐. 이것도 한번 짚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대 중과실 사유 중에 제가 중요도로 한 것은 아니고 12호까지 규정돼 있는데 1호부터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1호가 신호미 지시위반, 2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 3호가 제한속도위반, 4호가 앞지르기, 끼어들기 규정위반, 이제 5호가 오늘 할 겁니다. 생각이 앞섰네요, 제가. 네, 예고편을 딱 주셨어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하고 오늘은 또 6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위반, 그리고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호가 무면 운전, 8호가 음주운전, 그리고 9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침범, 인도 침범이죠, 방금의 아이들이. 그리고 10호가 승객 추락 방지위반, 11호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위반, 12호가 화물 추락 방지위반, 이렇게 12가지 앞으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5호사유, 6호사유 볼 텐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이거는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말씀해주셨는데 철길 건널목, 저는 어렸을 때 외가가 철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를 어린 시절에 기차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건널목 그때 보고 저는 못 봤어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12대 중과실에 포함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결국은 법은 사실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저는 좀 더 접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아, 철길 건널목을요? 네. 기차 특성을 먼저 이야기 드린다면 지금은 많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 기차라는 것이 궤도를 통해서 달리는데 멈출 때는 정거장, 그러니까 기차 여기만 멈춥니다. 맞아요. 또 속도도 빠르고요. 멈추지 않거든요. 보통 교통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인데 상대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고 나면 대응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차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탈선된다. 이러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 억찌랍니다. 네. 그리고 또 사고 났을 때 수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구 작업 등으로 중요한 교통이 일시 중단되는 등 교통소통상의 피해도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의대중과실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대부분이 신호위반 등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오늘 할 부분, 이 부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92년도 사고 건수는 278건, 사상자는 298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서 최근 5년간 철길 건널목 사고는 연평균 10여 건, 24명의 사상자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길 사고 발생 자체가 흔한 사고는 사실 아니지만, 이 위험도가 굉장히 커서 한 번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러면 주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날까요? 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해서 사고 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왜 위반하느냐. 사실 이와 같이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알면 위반 안 할 텐데, 알고도 이 안전불감증,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여요. 역시 안전불감증. 네. 대다수 사고,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자의 성급한 운전 습관, 그리고 또 좌우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철길 건널목 통과하려다가 부주의로 안전불감증,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철길 건널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시 정지한 뒤에 안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요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시 정지해야지 빨리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일단 한 번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서셔서 좌우 한 번 살피시고 지나가셔야 되고, 보통 창문을 닫고 있어서 소리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창문 좀 열어서 무슨 소리 나나 그런 것도 경청하시면 좋습니다. 아, 땡땡땡땡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운전해서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부분 도로교통부 24주에 정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철길 건널목 통과하려면 건널목 앞에서 기본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다만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신호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 차단기가 내려오고 있거나 내려져 있는 경우, 아니면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12도 중과실에 해당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 차량이 철길 건널목 통과하더라도 생각 없이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본인 차를 왔을 때도 안전 확인하시고 통과하시고, 또 교통이 정체돼서 이거 내가 건너다가는 건널목 중간에 설 것 같다. 이러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가 나든 자기 신호를 하든 진입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기가 철길 건너목 앞에 정차를 했다. 이럴 때는 그냥 정차해서는 안 되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겨서 뒤차에 추돌당하더라도 밀려서 안 들어가도록 이런 조치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인분들 취지는 기차와 충돌사고 피하기 위한 건데 기차는 안 멈추거든요. 본인이 안전운전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만나면 땡땡땡 소리가 나거나 앞차 통과했으니까 저기서 오고 있어도 제가 빨리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차는 멈추지 않고 속도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군요. 이게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다가 사고 많이 나는데요. 보통 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대부분 그래요.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나. 될 것 같거든요. 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다행인데 특히 공간감각이나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타이밍도 잘 못 잡고 하시다가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일단 일시정지부터 하고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운전은 잘했는데 내가 예상치 못하게 차량이 중간에서 고장나거나 차단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건널목 안에 갇혀버려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보통 이와 같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동이 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 좀 덜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도 통과할 때는 가급적이면 변속기 조작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멈췄다. 할 수 없죠. 일단 사람이 우선이니까 대피해야 됩니다. 문제는 승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하고는 주의 의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차량 운행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배에서 선장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만 도망가서는 안 되고 운전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던 어떤 승객 대피 의무가 있습니다. 또 비상 전멸등이나 그 방법으로 보통은 비상 전멸등 켜시고 이런 방법으로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알릴 의무까지 있습니다. 승객 대피 의무하고 알릴 의무. 이거 안 하면 이것도 12대 중간실에 해당됩니다. 와 그러면 그냥 안일하게 일단 탈출하고 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우왕좌왕 있다가 뭔가 멍 있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 12대 중간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본인만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 승객 대피하는 부분에서 안내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하시고 비상 전멸등 정도는 켜시고 나오셔야 되지. 그냥 냅다 가셨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타고 있어봐. 내가 나갔다 올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타고 있어봐. 큰일 납니다. 다른 사건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가 고장나면 고속도로 내리지 말고 있어봐 했다가 2차 사고 나서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하고는 다르죠. 네.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그럼 받나요? 그러니까 혹시 보행자도 이걸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요? 네. 먼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위반하면 승합차 기준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 자동차는 4만 원, 자전거, 손수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30점입니다.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용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무단횡단 하는 경우 2만 원, 3만 원 범칙금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만 원, 3만 원 범칙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그러면 철길 건널목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사례들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례 유형을 한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충격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잠겨서 앞으로 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뒤차는 나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것과 관계없기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충격으로 이 앞차량이 철길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서 난 사고기 때문에 충격한 차량이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요. 또 경보험이 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까지 당했다. 그래서 동승자가 다치는 경우 많습니다. 본인 다친 거는 사실 본인 다친 부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승자 다쳤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 다치기 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승자 다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동승자가 보통 배우자나 부모 자녀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가 원만이 되겠죠.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2대 중과 시료로. 또 이거는 특이한 사안인데 자동차하고 열차하고 충돌 사고가 났는데 옆에 있던 자전거 탄 자전거인이 내려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사고 나서 놀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있던 사람이 내려서 기다리다가 넘어져서 난 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경우도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가 직접 충돌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과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상처 사이에는 인간한계가 있다고 봐서 자전거 운전자의 상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금 독특한 케이스네요. 비접촉. 비접촉 사고인데 형사처벌까지 인정한 예로 볼 수 있죠. 정말 주의해야겠습니다. 기차와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행자나 일반 차량과 철길 건널목에서 일반 차량끼리 이렇게 사고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사실 이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해서 주의부를 두는 것은 기차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했습니다. 그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행자나 다른 일반 차량과 사고 났다. 이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될 뿐이지 12대 중과실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널목에 신호등도 있고 수신호도 있는데 이거 어기면 이와 같이 신호및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임무 위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그렇지만 갈수록 보행자 보호 임무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경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거든요. 수치상 본다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이 4,185명, 2021년이 2,916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게 많으냐 적으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2019년도 OECD 통계 기준상으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거는 대부분 운전자 잘못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보행자 사고 났다. 운전자 가식 100%입니다. 그렇죠. 보행자가 뛰든 걷든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 가식 100%거든요. 안 보여도요? 네, 안 보여도 안 보이는 부분까지 운전자가 대비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지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냥 가서 대문자가 아니라 그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일시정지해서 좌우 살피고 차량 운전자가 가야 되는 것이지 안 보인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를 살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10% 정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차와 보행자 사고에서는 대부분의 과실 비율을 차에 훨씬 무겁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장소가 횡단보도라고 하면 일단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녹색 신호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건너갔다가 사고가 나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던데 파란불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보도 여기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횡단보도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임무로 보행자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횡단보도 적색 신호라면 횡단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횡단보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는요? 네. 그때는 오히려 무단횡단이 되고요. 보행자는. 또 그냥 무단횡단이 아니라 적색 신호는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무단횡단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큰 무단횡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따지더라도 보행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대부분 지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 하더라도 운전자 자신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냥 지나가면서 사고나요.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억울하시겠지만 운전자한테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지만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일시정치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받지는 않고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횡단보도에서 사실 빨간불 파란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질 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설령 그것이 차도 고속도로 한가운데라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운전자도 또 중요하고요. 보행자에게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EBS FM 허주연의 오참만의 변호인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시설 교통사고 중에서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네요. 4726님이요. 아 진짜 명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동차 운전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초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자만하고 초심. 우리 처음에 운전대 잡았을 때 정말 저 벌벌 떨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무서워합니다. 사고 영상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맞아요. 사고 소심해지더라고요. 더 그러시겠어요. 사건들을 많이 보시니까. 아 맞습니다. 이게 항상 벌벌 떠는 그 초심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영상 진짜 좀 심각한 영상 한 10개 정도 보는 게 더 효과가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 너무 보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진짜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4035님이요. 얼마 전 이 보행자 신호의 우회전 차선에서 섰대요. 그런데 뒤에 자전거 타신 분이 사람 없는데 왜 멈췄냐 하면서 운전석 옆에 오셔서 화를 내셨다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화내시는 거예요? 자전거는 그냥 가면 되는데 보통 차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통행에 방해되니까 경적 울릴 수도 있고 좀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대해서 보행자 신호까지 들어올 때 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시면 그래도 저는 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다가는 오히려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조금만 조금만 우리 그래봤자 몇 분 차이 안 나잖아요. 정말 길어도 5분 차이입니다. 몇 분 아니 몇 초입니다. 네. 몇 초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봤자 몇 십 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안전운전 배려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요즘에 전동킥보드 정말 너무 위험하거든요. 차량 충동을 하는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런 걸 먼저 배려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운전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고 많이 화내시는 부분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보행자도 아닌 자전거, 전동킥보드 특히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이 경우까지도 내가 양보해야 되냐 사실 먼저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건너야 되고요. 타고 건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대 차 사고에 해당되고 오히려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특히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는 차보다는 보행자에 가깝게 판단합니다. 과실비율 판단할 때 보행자 기준에서 한 20%, 적게는 10% 정도 과실이 더 추가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전거, 전동킥보드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보인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 횡단하다가 오토바이는 좀 빠르잖아요. 그러다가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에 사고 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 무과실로 판단한 판레도 많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차지만 사람에 가깝게 판단을 하니까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너무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주의해야 됩니다. 차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기가 차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맞아요. 헬멧도 꼭 쓰셔야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사고만을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엄격하네요. 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처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든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몇 발짝 벗어나서 일어난 사고든 기본적으로 같게 판단합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서 보행자는 튕깁니다. 그럼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벗어나 10m, 20m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튕겨서 밀려서 횡단보도에 들어왔다. 이거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겠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건 횡단보도 사고로 봅니다.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횡단보도 벗어나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 좀 극단적인 사안이지만 이거 판례 실제 사례거든요. 횡단보도 벗어난 사람을 차 운전자가 쳤는데 이 사람이 튕겨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고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횡단보도 상에 있는 사람이 부딪혀서 이 사람이 튕겨서 횡단보도 벗어난 사람이 다쳤다. 이것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횡단보도는 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누구나 정말 주의해야겠어요. 네. 이 횡단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엄연한 보도가 인도에 해당됩니다. 차도에 있지만 보도. 그렇다면 차 운전자는 차도에서 보도로 들어갈 때처럼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주의를 살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 정도 과실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또 신호등이 자신의 신호가 아닌 경우에는 무단횡단이고 횡단보도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만큼 지켜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또 보행자는 신호만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면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 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성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사고로 이어지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거 10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교통사고 처리 등례법 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절대 이 안일하게 운전하셔서는 안 되고 늘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지금 건널 것처럼 멀리서 뛰어오는 이런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잖아요. 이거 근데 좀 헷갈릴 때 많거든요. 좀 짚어주세요. 한번 역사 그러니까 연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최근 작년이죠.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기 전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러니까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까지도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판례를 한번 다면 판례는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작년에 개정되기 전부터도 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던 보행자가 먼저 진입했던 차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임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거든요. 이러한 대부분 판례해서까지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운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도 있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요. 교통소통만 사실 생각한다면 불편한 건 맞는데 교통안전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분들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운전자로서는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빨간불 무단횡단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확인된다면 일시정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로교통법 48조의 안전운전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운전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습관화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속도를 지키면서 가면 보여요. 움직이라는 사람이요. 네. 항상 주의하시고 집중하시면 보입니다. 상담 사연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전용 도로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하차하지 않고 건너다가 차량이 치였습니다. 아이고.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전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보내려고 5초 정도 섰다가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절반 정도로 지나가던 중에 차량 가속음과 함께 측면을 충격해서 쓰러졌는데 과실비율 어느 정도로 예측되나요? 해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보상 엄연한 차에 해당되지만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보행자에 가깝게 여기에서 한 20, 적게는 10% 정도 과실이 추가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주의 살피지 않으면 10% 정도 과실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상 봐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다가 정지를 했거든요. 5초 정도 썼다가 가라는가 보다 싶어서 보통 자전거에서 내리지는 않고 끌고 걷는 건 아니지만 한 발짝 내렸다가 차가 가라는가 보다 싶어 가는데 차가 갱음을 울리면서 측면을 충격했다. 사실 이러면 끌고 가든 타고 가든 무슨 관계 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또 주의를 안 살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주의 안 살핀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끌고 가든 타고 가든 인간관계도 없어서 무과실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 영상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고 또 타고 건넜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의 경향 이렇게 판단을 또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조윤석 님이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는데도 건너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뒤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위협운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경적 울리는 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 아니면 교통상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의성 차원이다. 사실 이러면 난폭운전으로 보기 힘들고 어느 정도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는데 건너오는 분이 있다.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냥 가다가 사고 나는데요. 이건 뒤차가 좀 배려를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우회전하려고 일시정지했다가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우회전 진입을 할 때요. 횡단보도 신호가 마침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해주셨어요. 네. 질문자님 사연하고는 또 반대 사연으로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두 개 만나는데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 같은 경우에 보행자 신호라고 하면 그 보행자 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우회전 진입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회전 신호가 보행자 신호라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신호 위반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횡단하는 보행자 타고 사고가 났다. 이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자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로 행사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2대 중과실인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자 위반으로 행사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유형 중에 철길 건널몽 토갱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그리고 청취자 상담 사연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철길 건널몽 통과 방법 이야기 드렸었는데 흔치 않는 사고지만 사고 나면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12대 중과실 유형 중에서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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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가장 소중한 대상입니다. 여기에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대상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1267님이요.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생명 중시 안전제일 가장 맛있는 빵은 안전빵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김강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이거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알아두면 매우 쓸모있는 교통사고 대처법 정경일 교통정본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